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! 어! 정욱 씨 뭐하세요? 아침 밥 먹었습니다. 사라지는 게 없네. 잘할까? 에피프레이저라고 해야지. 밥이 좀 잘 안 먹다. 여기 액자였지 액자. 굉장히 액자. 잘 사져라. 한 잔 사져. 와우, 굿모닝입니다. 어때요? 여행의 첫날. 여행의 첫날이요? 첫날 아침 마주한 거 어때요? 바로 상쾌하대요? 잠도 잘 안 가세요, 오늘. 어제 한 8시에 잠 들어서 오늘 8시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폭죽 터지고 사람들 퍼레이드하고 난리 났던데요. 아 이게 바로 퍼레이드구나, 이러면서 사람들은 부호, 부호, 부호이라면서 들어가는 게 있고. 저 세물 잘 나와요? 멤버들 나오신 6명은 어제 출발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드라마 촬영 때문에 약간 저는 하루 늦게 출발했습니다. 아빠한테 전화는 아직... 전화가 태어나요. 몇 번? 왜 여덟이? 어, 나 이제 노르웨이가. 부럽지? 부럽네. 나 지금 비행기 타러 가. 나 오늘 하러? 널웨이. 널웨이? 널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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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올게. 응, 그래 잠시만 더 몸 건강하고. 몸 건강할게. 됐어. 됐어. 한 개 빠악 다녀와야지. 와, 사랑이 되게 많다. 이야, 이거 디바리 시작됩니다.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입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멋지게? 우리 관광계잖아. 아, 우리도 멋지게 입었어야 됐었는데. 왜 이렇게 입는 거야? 왜 이렇게 진홍색으로 차려 입은다고. 야, 이거 관광계 스타일 아닌가요, 지금? 디바리 약간? 네, 이게. 사야 makeup. 컷. 컷. 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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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rve. 네, др. kre? 원, 투, 쓰리. 사. верх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Thank you. 본다. 와아 신기하다 와아 알로 알로 여기가 어디죠? 중요한건지 제가 방금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환승하러 가야돼 길은 알고 있어요 환승 영어로 뭐예요? 안 가르쳐줄거예요 어? 트랜스퍼 트랜스퍼 우리 일단 뭐 먹고 갈까요? 아무래도 먹고 시작해야지 이제 해야 할 힘이 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갈까요?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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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영어 진영이 영어 진영이 아 형만 믿어 형만 형만 믿어 형만 형만 믿어요? 형만 믿는데 오 어? 어? 뭐하는거야? 왜 그거야 맞나 여기에는? 아니 근데 이거 기차 아니에요? 우리 기차 타고 가 몇시야 지금? 몇시에요? 14분 14분? 15분 거 못 타고 헬로우 어? 아 대신 말 대신 말 갑시다 어? 아 43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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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4분 3분 4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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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4분 그럼요, 살아있지. 야, 봐봐, 봐봐. 벌써? 벌써 40분의 1에 왔는데? 아, 이게. 사실 딱 트여있는데 좀 보고 아는거죠. 빨리 밸 타고, 우리 네도 밸 탔나 그랬죠. 밸 타고 싶어요, 빨리. 여기가 한 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. 왔다, 40분의 1에 왔다. 자, 가자. 부승 좀 하시겠구만. 오, 간다, 간다. 갑니다, 갑니다. 출발합니다, 여러분. 영화에서 제일 먼저 죽을 거 방탄했다, 형이. 왜? 혼자 값 덜다가. 혼자 값 덜다가. 출발했어, 형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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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왜 동북으로 가냐? 뒤에를 보래, 뒤에. 우와, 아틀랜티스다. 갑자기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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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랑사루스 쫓아가고. 야, 이거네. 나 생각보다 느린데? 로리규가 아니야, 정구가. 여기서 갑자기 막, 시서, 막, 어? 100km 가면 이제. 지금 다른 멤버들 뭐 하고 있을까요? 히치하이킹. 야, 내가 볼 때는 히치하이킹이 진짜 아니었어. 이 날씨는 어떻게 히치하이킹이래. 그냥 하이킹이래. 그냥 하이킹이야. 나도 모르게 멘트를 이어갔잖아요, 형 때문에. 오늘 뭐라고 했어요? 왜요? 잠시만, 나도 아플래. 숨, 숨이 안 쉬어진대요. 지금 올라가는데 숨이 안 쉬어진대요. 힘들어. 아, 지금 벌써 힘든 거야? 이거 들고 있는 거야. 아, 내가 볼까?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 돼. 형, 우리 방문해볼래요? 아니. 나의 집에 왜 들어와? 형, 영어 잘하잖아요. 가서 뭐라 그래? 물 좀 달라고? 배가 너무 고픕니다. 아, 진짜. 도와주세요, 살려주세요. 나 연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너 연기 진짜 못. 불쌍한 건 또 잘해요. 이러면 밥 하나 주지 않을까? 아니. 엽싸. 우리 형, 볼타 해볼까? 엽싸. 엽싸. 파이어. 다시 진단하면 싸게 해보죠. 자, 그러면. 조만간 치면 되겠네. 아, 그래. 이거 아닌 것 같아. 이거 아닌 것 같아. 그 두 번째. 주의하 hot. 템탑. 교구는 안쪽으로. 엽싸. 우정. 어, 그것만 치니검어요. 수의하이, 드라이크 정신이 없었어요. 스의 하이크. 도착 도착 멤버들 기다리라 감사합니다 또 나있네 이게 얼마에요? 아 나 참 그것도 안 할 수 있어 나 어떡해 이게 얼마에요 이것만 얼마인지 알게 노르웨이 돈이라고 치면 나오구나 크로 으흐 나오네 150 2만원? 2만원 2만원이면 과자도 없다고 했네 중간에 밥은 먹고 가야될거 아니에요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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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은 도착이 되었고, 두 개가 더 있다. 아, 네, 네, 네! 여기 계실수 있어야 해, 요거는 돈이 없으면 더 있어. 한 번 더 문져도 하나로? 여기가 있어. 총, 총 5. 총... 15. 총 15. 155명이요. 진짜? 155명이요.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? 지금요? 뭐 일단 제가 여기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갈 수 있다고 말하시네요. 제가 얼마입니까? 라고 정중하게 몰래 이 돈이면 한 사람은 갈 수 있다. 그래서 걱정 말하라고 하시네요. 오오오오오 1% 1% 1% 1% 1% 30분 30분 걸리네 아침 시야 여기 뭐 어 끊었구나 와 진짜 맛있다. 1% 1% 1% 2% 1% 2% 2% 지금 배가 고파서 힘이 안 나요. 뭔가 빨리 들어가야 돼. 아 프라이디 여기 먹는데 맞죠? 맞네. 여긴 매일. 여긴 매일. 놀랬죠? 2% 1% 2% 2% 2% 2% 2% 2% 또 또 또 또 또 또 연락하려고. 빨리 핸드폰 집어넣어요. 이제 핸드폰 집어넣어요. 핸드폰 집어넣어요. 핸드폰 집어넣어요. 핸드폰 집어넣어요. 지금. 빨리 갑시다. 1% 2% 2% 2% 2% 3% 아직 기가 막히는구만. 아 근데 이거 밥에 왔으면 잘 잘려야 돼. 사진 좀 찍어주세요. 뭐가 지금 도시남자 같지 않아요? 아니요. 아니요. 사람이인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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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그러게야. 동구야. 응? 동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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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오. 오. 대박이다. 우와. 장난 아닌데? 우와. 대박이다. 우와. 여기가 플레이앤 전망대인가? 응. 이야. 아 이거 동영상 한번 찍어야지. 대박이다. 우와. 우와. 동영상 한번 찍어야지. 1번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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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와. 오우. 우와. 도시가 이렇게가 베를린이구나. 여기 다야 베를린이. 그러니까요 저 다리 건너기 전까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사람들이 되게 아파트를 살 때도 되게 막 뷰 하나에 따라서 막 억씩 차이가 나잖아요. 몇 억씩.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주를 보기 위해서. 열차 타고 이렇게 하이킹을 하니까. 고생한 보람이 진짜 있고. 열차 타고 왔으면 저희는 어딨을 것 같아요? 그렇지? 알겠는데요. 들어가 볼까요 형? 좀 약간 그 숲속의 기운을 좀 받아낼 것 같아요. 숲에서 한 번 나 댄스 레슨 해줄래? 아니 형. 왜? 핸드폰 잃어버렸어? 아니요. 큰일 안 돼요. 왜? 표가 사라졌는데? 아니요. 그래야 안 돼? 망했어요. 총 없는데? 지갑에 놓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허비가 표사를 줬대요. 잠깐만. 잠깐만. 내가 내려가살래요. 표 필요하냐? 내가 표. 아니 내가 표 필요 없죠. 필요하지. 아까 왜냐면 없다고 물어봤잖아. 나갈 때? 네? 정말 큰일 났다. 진짜 표사를 줬대요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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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산 이름 정했어. 제이호 표 잃어버린 산. 와. 형. 안 돼요. 이름 정했어. 제이호 표 잃어버린 산. 오. 진짜 없어. 와. 큰일 났다. 진짜 표가 없네. . 아. 오. 티켓이야. 아. 텐큐. 와. 와. 땡큐. 와. 오. 땡큐. 와. 저희 핸드폰으로 찍을 때. municipal. 아. 아. 태양 아ande. 오. 누가 표 차야 됐나 봐. 와. 표 차야 됐어, 누가. 와. 왜. 와. 아 역시 오늘 가도 살기 좋네요 어떻게 찾는거야 표를? 야 정말 오늘 가도 진짜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살기 좋은 지구에요 쟤 어떻게 찾았어? 왜? 어떻게 찾았어요? 어떻게? 외국인이 어떻게? 너가 뭐라 했는데? 제가 막 이렇게 막 티켓 없어 이렇게 이러니까 티켓 잃어버렸냐고 티켓 없어야 한국말로 물어봤어요? 아니요? 티켓 잃어버렸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티켓 잃어버렸냐고 하면서 이렇게 추던데요? 아 역시 살기 좋습니다 지구 살기 좋아요 살기 좋은 지구 티켓 찾으며 티켓 아름다운 나라 지구 저기 올라간다 아쉽다 깜짝 놀랐네 진짜 마음이 환경 가벼워졌어요 지금 컵 빨간색이 나는데? 추워 나 아니면 누가 이런 거 받아주니? 불타오르라 베르게니어 옵니다 가자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우리 할당이랑 끝낸 거 같아 아 아 아 정국이 어딨나요? 우리 정국이 얘는 항상 미션을 얻어줘요 정국이를 찾아라 이제 아 아 아 제이 형 어 뭐야 지민이 형 어 어이 지민이다 뭐야 너희 왜 여기 있어? 걸어왔어요 올라왔어? 어 걸어서 대박 걸어서? 어 여기를? 여기를 여기로 올라왔다고? 아 오 친구들 왜 이렇게 늦게 왔냐? 걸어왔는데 어? 걸어왔는데 우리 우리 진작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진짜? 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? 예 우리 걸어왔잖아 맛있겠다 먹어볼래? 한 거 좋아하나 형? 한 거 좋아하지 아 맛있어 으으으으응 뭐야 이거만 보고 어떻게 할지 전하려고요 어때요? 할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여긴 뭐하는 데일까요? 내가 찾았어 어디세요? 산하 꼬석이 형 있는 곳 재미있냐? 어떻게 빨라? 안 빨라 하면 되는데 위험하니까 곳곳에서 멈춰 정거장 있어요? 아 진짜? 정거장 3개가 돼 가자 가자 야 이거 동영상 찍어야 된다고 오오오오오 좋아 기대해 기대된다 기대된다 이거야 환호 환호 대박이다 야 이를 때 이거 써줘야 된다고 왔습니다 고맙네요 아 형 멋지다 안 써줄 수 없고, 맛도 자, 이거 렛모 형 오늘 안 또 갔어 렛모 형 왜? 썸나서 안 또 갔어요 가방 안 또 갔어요? 아 진짜요? 와우 우리 왜 이렇게 뭐 놓고 옵니까? 렛모 형은 그렇지 않나 야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거 어디냐 집에 가서 생각했어 봐 동정적으로 생각하자 솔직하다 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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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준이 뛰어요 건너 차요 남준이 유리창 깨 다들 정말 고맙다 뭔가 허정하다 했더니 그걸 놓고 왔구나 망하지 않겠어 뭔가 나 혼자가 아닌 거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바로 올라갔죠 바로 올라갔다 올게 그래 10원씩 모금합니다 10원씩만 주면 우리 갔다 올게 남준이 지금 즉석 공연 한 번 해 야 야 즉석 공연 한 번 해 즉석 공연 남준이 여기서 랩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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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돈해 모금 모금 남준이 이게 어디에요? 랩하면 돈 벌 수 있어 나는 랩 잘했으면 했어요 랩몬 랩 보여주면 체크카드 드릴게요 우와 대박 저도 갔다 올게요 야 이 띠를 담아 프리스타일로 지금 남준이 긴박해졌다 지금 형 형 100이면 15,000원이에요 그래 절대로 약 30,000원이에요 남준이 가나요? 남준이 가나요?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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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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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어우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아 형 지금 지금이야 지금 다 놓자 하면 재미없어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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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 오 예 간다 베이비 BTS in Bergen 그리고 난 여기에서 지금 랩해 어후 가방을 놓고 내 심정은 절박해 어후 그리고 우리는 타고 있네 열차에 어후 요 알잖아 이곳은 노르웨이 노르웨이 하지만 뭐 어쩔 건데 어쩔 수 없어 I gotta go back I gotta go back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작가님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채널 출에요 와 나 진짜 왠 햇냇 가방 주세요 왠 햇냇 가방 주세요 아아 아 뭐야 와 남준 가방 여기 있어? 역시 우리 세품도 아 여기 있었어요? 아 진짜 대박이다 야 나 속으로 나 진짜 또래 라인에 라인에 야 야 우리도 랩하고 얻었다 야 어 야 야 야 남준이 랩하고 가방 얻었다 야 야 감사합니다 역시 온 스텝도 밖에 없다 그게 더 웃겨 나중에 이거 방송되면 이제 기사 나가는 거 아니야? 랩버스터 가방 잃어버리고 랩하고 가방 얻어 야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라임이 맞춰준다 아 돈을 준다잖아 야 라임 4개 다 맞췄어 프리살로 아우 야 씨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형 저 형 태형이니까 태형이? 뭐야 뭐야 지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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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있어 형 왜 분주 왔어 되게 이상가족 상봉하는 거 같아요 태형아 야 오늘 되게 재밌었어 저기서 이게 완전 대박이야 뭐했냐 야 대박 진짜 여기 왜 왔어 그럼 기다린 거야 우리 저 형 기다렸죠 제가 기다리면서 지금 뭐 했는 줄 알아요 야 뭐였어 잘했어 가자 가자 야 수고했다 야 수고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멤버가 다 있는 거구나 우리 금연아죠 그렇지 이제 저녁 뭐 먹을 거야 아 저녁 그러니까 어시장이야 어시장 아 잠깐만 일단은 지금 마켓을 다 왔지 않아요? 아 근데 식당은 곳곳에 열리긴 했어 여기저기 많이 열렸어 야 이걸로 이렇게 가면 어딜가 또 오늘이 축제라서 문제야 찢어져서? 아 그래 좀 찢어지자 일단 좀 뭐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면 좀 그래 좀 어려워 그러면 뭐 식푸드와 고기밥 이렇게 나눌까요? 그래 해볼까 어 시장에 맛있는 거 맞지 형이야 그래 다 같이 먹는 거 난 해산물을 봐 아 나도 나 어제 해산물 먹어 갖고 네 어 또 어떡해 일단은 우리 셋은 찢어져 우리 셋은 가자 어 저쪽으로 가볼까요? 네? 뭐 어디든 우리 이쪽 셋은 난 해산물 봐 해산물? 나도 해산물 네 안녕 가자 돌아갈까? 예스 소변기도 높은가? 나 근데 아까 버스 타는데 안 먹는데? 야 매트로 그냥 매트로 안 돼? 응 양갈비 한 번 아 이거 숙제? 모르겠어 뭐라고 하신 거? 뭐야? 새우 우유 우유 음 뭐야 진룩이 안 하자고 우리 댄서만 버스 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